안녕하세요. 코만단트 초이입니다. 일본에 군대가 있을까요? 일본에는 군대가 없습니다. 하지만 있습니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이냐 하면 일본 군대는 군대인 듯 군대 아닌 자위대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자위대는 군대와는 달리 공격받을 경우에만 대응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잠수함이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참가하는 림팩에서 매번 좋은 성과를 올린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도 참가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잠수함들은 가상전투에서 많은 전과가 있었던 반면 지금까지 일본의 전과는 발표되지 않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일본 잠수함은 미국을 제외한 타국 세력과 전투를 가정한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림팩에 참가한 일본 잠수함은 미국하고만 훈련을 합니다. 일본 잠수함이 미국과 전투훈련을 한 결과가 보도된다면 일본의 반전주의자들로부터 많은 반발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그러한 보도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 잠수함이 미국과 어떤 훈련을 했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일본 잠수함이 타국 해군 세력과 공식적으로 훈련하는 경우는 잠수함 구조훈련 같은 인도적인 훈련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 잠수함에 크나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6일 일본 잠수함과 영국 잠수함이 최초로 잠수함 전 훈련을 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6일 미국과 일본이 남중국해에서 최초로 대잠전 훈련을 같이 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대잠전 훈련이란 수중에 있는 가상적 잠수함을 잡는 훈련이죠. 보시는 사진과 같이 미국 구축함이 수중에 있는 가상중국 잠수함을 잡는 훈련을 하려면 일본 잠수함을 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표적인 일본 잠수함은 표적 임무만 수행할까요? 아닙니다. 표적 임무를 수행하면서 수면에 있는 수상함들을 가상공격하는 훈련을 합니다. 일본 잠수함의 무장에도 큰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일본 잠수함의 어뢰는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소류급에 탑재된 기존 80-90 어뢰는 미국의 마크 48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어뢰인데 타이게이급에는 80-90 어뢰보다도 더욱 성능이 향상된 18식 신형 어뢰를 탑재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잠수함에는 탄도미사일은커녕 원거리 공격용 순항미사일도 없습니다. 어뢰 발사관에서 발사하는 대한미사일 하푼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사거리가 약 129km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유력 일간지 요미오리신문은 지난해 12월 30일 익명의 복수정보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해자대 잠수함에 사정그리 1000km 순항미사일 탑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잠수함에 탑재할 것을 검토하는 미사일 사그리는 약 1000km이며 적함정 등의 미사일 사정권 밖에서 반격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장차 적기지 공격 활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진다고 요미오리는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선 잠대함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이어 잠대지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손원일급 잠수함에 장그리 국산 순항미사일을 탑재했죠. 그리고 최근에 도산 안창호함에서 탄도미사일 시험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일본 잠수함이 장그리 순항미사일 탑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일본이 별것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위대는 방어하는 군대인데 장그리 유도탄은 누가 보아도 방어용이라기보다는 공격용 무기이죠. 일본이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다라는 논리로 공격 무기를 탑재하기 시작하는 징조로 보이기에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호주에서 일본 잠수함 관련 흥미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호주는 현재 콜린스급 잠수함 6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잠수함 후속함으로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아 약 8척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핵추진 잠수함 1번함이 나오는 시점이 2040년경이라는 것입니다. 남중국해와 남태평양에서 중국의 해군력은 급속도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호주의 잠수함 전력만으로는 앞으로 약 20년 동안 중국을 견제하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미국도 추가로 잠수함 전력을 배치하기에는 전력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3일에는 호주 군사전략지 ASPIS는 그 공백기간을 일본 중고 잠수함으로 메우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일본은 20여 년 사용한 잠수함을 퇴역시키는 유일한 나라인데 현재 퇴역하고 있는 일본 잠수함 오야시오급 약 7척을 호주가 도입하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요즘 잠수함은 30년은 기본이고 그 이상도 사용할 수 있기에 현실성이 있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오야시오급은 성능이 우수한 디젤 잠수함으로 정평이 나 있고 배수량도 2,800톤이라 콜린스급 3,100톤과 유사합니다. 일본은 이전에도 호주 잠수함 시장에 진출을 시도했다 고배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비록 중고 잠수함이지만 수출이 성사되면 일본 입장에서는 큰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 10년 이상 사용할 잠수함 약 7척분의 자재공급, 정비유지, 수리 등으로 인한 검전적 이익뿐 아니라 일본 승조원들이 가서 함운용에 대한 기술지원 등으로 일본 잠수함이 공식적으로 국내에서 국외로 나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여기서 더 나간 주장까지 나옵니다. 호주 해군은 이미 디젤 잠수함보다 핵추진 잠수함에 꽂혀있기 때문에 일본이 중고 오야시오급을 호주에 수출할 때 소형 원자로를 넣어서 수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형 원자로를 넣는 방안은 우리나라도 현재 고려 중인 방안인데 이는 기존 핵추진 잠수함과 같은 고출력으로 동일한 속력을 낼 수는 없지만 수중 지속 능력은 현격히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초소형 원자로인데요. 컨테이너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죠. 사람 크기와 비교하면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에 적은 비용으로 오야시오 잠수함에 충분히 탑재가 가능해 보입니다. 일본에도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의 새가 지금까지 더 새었기 때문에 묻혀있을 뿐입니다.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그 전 단계가 호주 잠수함에 퇴역한 오야시오급을 양도하면서 소형 원자로를 탑재하는 방안이 될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정치적 상황이 호주와 같은 나라의 대외 판매를 위해 설계 변형을 허용할지 미지수이지만 일본의 안보 정책이 바뀌어가는 추세로 보면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제학에도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이 있듯이 한 국가의 안보 정책을 보고 잠수함을 볼 수도 있지만 잠수함을 통해 그 나라의 안보 정책 변화를 알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의 잠수함 전력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예의주시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상 코만단트 초이였습니다. 자막 제공 out